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 현재 살지 않으면 원어민저의 표현을 모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은요 진짜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에요 물론 이제 영어라서 하는 얘기지만 다른 언어는 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영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은 얼마든지 현지 언어를 하루종일 접할 수가 있어요 It's very easy 여러분이 유튜브, TV, 영화, 음악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다 영어로 하시면요 It's not that different 물론 물론 외국에 나가면 물론 훨씬 더 first hand 더 직접적으로 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today it's different 오늘날은 달라요